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놓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0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PSMC 주가 급락 그리고 SXL 하락 마지막으로 반도체 시장에 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렇게 악재만 가득한 세상이네요 진짜 한번 보시죠 증시 보면 우선 SK 렌터카가요 SK를 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사모펀드로 어피너티라는 유관 사모펀드로 그리고 뉴욕 증시는요 이스라엘과 이란 공격에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맵을 잠시 보시면요 그쵸?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하락을 했는데 대부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충돌에 TSMC 쇼크도 겹친거죠 지금 그리고 중동 이슈에 출렁이는 아시아 증시 오늘 아시아 증시는 진짜 대폭락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요 어... 그리고요 보시면 코스피 맵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코스닥 맵 완전 초토화입니다 초토화 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까요? 어... 국내 증시 잠시 살펴보면 코스피 2591.86포인트로 마이너스 1.63% 하락했구요 코스닥 841.91포인트로 마이너스 1.61% 하락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하락을 하다니요 코스피 100 어... 352.58% 마이너스 1.8%나 하락을 했습니다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어... 코스피 개인만 매수를 했죠 외국인과 기간 매도를 했구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간만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200은 개인 매수 외국인 기간 매도를 했구요 인기 검색 종목 보시면 거의 대다수가 하락을 했구요 상승한건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나 현대차, 네이버, LS, 일렉트리 이게 이제 상승을 했구요 반면에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포스콜딩스 등등 어... 업종별 시세보면 해운사, 우주항공국방 테마별 시세, 자전거, 윤활, 유, LPG 외국인 순매수 보시면 현대차 삼성전자 우 외국인 순매도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기간 순매수는 HD 현대미포 리노공업 보이구요 기간 순매도는 역시나 주구장치형 삼성전자는 팔고 있네요 그리고 현대차 SK하이닉스 팔고 있구요 상한가는 안지오랩 상한가는 큐러블 상승은 한국석유 CNR 리서치 보압은 삼형홀딩스 데이플러스 보이구요 하락은 IMGT 바이오 프로테크 거래량 상인은 흥아해운 한국 ANKOR 유전 CNR 리서치가 보이구요 고가 대비 급락은 베른 삼형 SNC 시가총의 상인 보이면요 거의 다가 하락을 했죠 현대차하고 네이버 빼고는요 삼성전자 무려 2.51% 하락 SK하이닉스는 와 4.94%나 하락을 했네요 엘지에너지 솔루션은 2.65% 하락 삼성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이너스 1.14% 하락 등등 하락을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무려 2.37% 하락했구요 어 코스피 맵 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N 솔루션 등등 거의 대다수 코스피 맵에 있는 종목이 완전 강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 여기가 바다 아닌가요 어 그렇구요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역시 HLB 상승 리노공업만 상승했구요 대다수 종목 에코프로비엠 하락 알테오젠 하락 에코프로는 보압이었네 엔캠은 무려 5.07%나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안좋았던거죠 그리고 해외증시 잠시 살펴볼까요 가오산업 보시면 37,932.3포인트로 플러스 0.42% 상승중에 있구요 나스닥과 S&P500은 하락인데 나스닥은 15,427.43포인트 마이너스 1.12% 하락 그리고 S&P500은 5000선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4,992.17포인트 마이너스 0.38% 하락중에 있습니다 DK 상해종 항생 독일 프랑스 하락했구요 반면에 반면에 영국만 영국만 상승 시작했구요 요 근래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죠 상승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S&P500맵 보면요 혼조세라는게 한눈에 보이죠 지금 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 피어앤 그리드 보시면 어느새 익스트림 피어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피어 32포인트 그리고 해당 차트는요 SXL 월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2022년 1월 1일 최고점을 찍었었죠 74.21달러에서 구장창 2022년까지 하락했구요 2023년부터 반등을 보이고 어 그 와중에 이제 조정을 받고 정고점을 어 상승 그러니까 양봉으로 상승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죠 지난달까지 근데 이번달 지나서요 5개가 이제 한세트가 마무리되고 하락을 하는데 지금 5선까지 깼구요 그리고 정고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 아직까지는 뭐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돌파한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 엔비디아 뭐 볼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지금 최고점 2024년 3월 1일 어 최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격도는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5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 또 내려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지금 사정이 안 좋죠 TSMC 우선 볼까요 오늘의 TSMC 그러면 멀봉 차트인데요 어 지금 2.52% 54% 하락 중에 있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우선 이격도가 있었는데 지금 차츰 차츰 내려오고 있구요 정고점 오늘 양봉으로 돌파하긴 했죠 TSMC 도 거의 대다수 반도체 장비의 그래프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아주 난리가 난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해당 차트는 TSMC 월봉 차트 말씀드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SMC 주가 급락 요인 한번 볼까요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TSMC는 메모리제에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는데 이는 이전 전망 최소 10% 이상보다 낮은 수치라고 하구요 이는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 소비심리 위축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수요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구요 그리고 ASML 실적 하락을 했죠 반도체 장비 회사죠 어떻게 보면 답을 능가하는 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도 쩔쩔매는 ASML 근데 1분기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면서 전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뭐 아까 보셨음 아까 보셨죠 엔비디아도 하락 중에 있구요 SXL 하락요임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 지금 우선을 깼고 여기 정고점까지 아마 내려와서 이렇게 반등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를 깰 수도 있구요 아니면 말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머릿속에 넣어두시구요 그리고 미국의 연준 위원들이요 매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인연물이 4.99%로 이렇게 됐구요 진짜 악재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TSMC 주가 급락 SXL은 TSMC를 포함한 IC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죠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이런 주요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를 추종하지만 더욱 민감한 그런 3배 레버리지입니다 따라서 TSMC가 주가 급락하면 SXL은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이 TSMC ASML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어떻게 보면 또 이스라엘 이란과 충돌이 있었죠 이스라엘 이란에 보복을 또 했습니다 거시경제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크구요 지금 앞서 언급한 바 같이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 소비 심리 위축 금리 인상 원래는 금리 인하를 6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소비자불가지수가 안좋게 나왔죠 그래서 금리 인상 에 대해서 불씨를 키우고 올해는 뭐 금리 인하가 없다 라는 말도 나오구요 한 차례 쓸거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는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고 특히 이제 SOXL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하고요 이란의 충돌은요 중동정세가 불안해지는거죠 그러면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된 어떤 보아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매제죠 그래도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지금 단기적으로는요 TSMC 주가 급락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의 충돌 등등 중동정세가 안좋구요 또 경기침체 금리 인상한다 금리 인상한다면 주식은 급락 꼭 이렇게 급락하진 않겠지만 악재입니다 그래서 SX의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구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고 산업의 쌀이죠 여전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여러모로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고 중동정세가 안좋지만 결국은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나 반도체 관련해서 성장이 예상되고 특히 인공지능이라든가 5G 다율주행 자동차 등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요 부상행 할 겁니다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이 안좋으실텐데요 어 그래도 이런 반도체 시장의 앞날을 생각해보시구요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매진말로 이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SMC 주가 급락하구요 뭐 ASML의 안좋은 실적이라든가 뭐 여러 등등 중돌 중동발 이스라엘 이란 어떻게 보면 국지전이라고 할까요 전면전은 아직 안갔는데 이런 어 대세적인 안좋은 상황 그래서 SXL 하락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눈을 씻고 주위를 쳐다봐도 악재만 산지에 있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이거는 어떤 얘기를 말할까요 결국은 위기는 이런 위기는 있잖아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막 이렇게 하락할 때 주식을 막 사게 되면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갈 때 정구점을 돌파할 때 양봉으로 이때 사는 거죠 지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간망하는 그런 상황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투자 판단에 따라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제 소견은 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악재만 산재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급락한다고 어 쫄지 마시고요 그리고 쫄면 지는 겁니다 더욱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 이렇게 하락한단 말이야 그러면 더욱 싸게 좋은 주식을 살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버티고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쫄린다고 주식을 매도하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일 것 같습니다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모로 한번 뒤를 둘러보시고요 여러 기사들도 뒷종근 눈 번쩍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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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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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